1902년, 23살의 안창호는 18살이었던 이해련에게 말했다. 나는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10년 뒤에 결혼합시다. 5년 전, 해련이 14살이 되던 해 장안의 꽃미남이자 인재로 명성을 떨치던 안창호와 약혼했다. 저렇게 멋진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일은 꿈만 같은 일이라며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해련이었다. 하지만, 학교를 운영하며 여러 교육활동을 하던 안창호는 조선에서의 교육활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10년간의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야 했지만 그에겐 더 큰 목표가 있었기에 해련이 기다려주길 바랬다. 그러나 해련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안창호는 해련이 강국한 부탁에 함께 미국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1902년 9월 3일, 제중원에서 밀러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곧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는데 당시 그 시절 미국에서의 생활은 고댐 그 자체였다. 돈을 벌기 위해 각종 일을 해야만 했고 안창호 부부는 그렇게 미국인 선교사 집에서 청소, 요리 등 집안일을 맡아하며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다. 한편, 안창호는 힘든 생활 와중에도 아내의 내조 덕분에 한인 친목회를 기반한 공립협회를 창립하여 한인사회를 조직해나갔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난 1907년, 안창호는 또다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조선에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안창호는 조국을 돕기 위해 조선행에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것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는데, 그런 그에게 해련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애국자여, 영거래 인물로서 국가에 속한 사람이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놓고 활동하시오. 이러한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덕분에 안창호는 독립운동을 위해 떠날 수 있었다. 남편을 조선에 떠나보내고 미국이 자식들과 남게 된 해련은 더 일을 악물고 버텨내게 된다. 미국인 집에서 청소와 빨래, 요리부터 농장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하며 집안을 꾸려내야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련은 남편을 도와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게 되는데, 3일 운동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 친애혜를 조직하여 독립의 연금 모금에 솔선수범하였고, 후엔 여성 단체들을 통합한 대한여자이국단에서 총단장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마련이었는데,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고된 생활 와중에도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녀는 재미한인 사회의 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여성 독립운동가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하듯 안창호의 가정 또한 행복함을 누릴 수 없었다. 일제에 의해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겪은 안창호는 고문과 감옥살이로 폐렴 강경화 등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 안창호가 죽기 전 미국에 있던 가족들이 국내로 귀국하여 그를 만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삼남 2년 중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했고, 안창호 또한 가족들의 얼굴을 본 지 오래 전이었기에 죽기 전 꼭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을 보고 싶어했다. 하지만 당시 시대는 매우 절망적이었다. 일본이 안창호의 가족들을 이용해 안창호를 협박할 위험이 존재했기에 안창호의 동지들이 가족들의 귀국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안창호 역시 상황이 위험하니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1938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며, 안창호는 가족들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다. 36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같이 생활한 기간은 고작 13년뿐이었기에, 항상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안창호. 당시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는 멀리 나와서 집 생각이 간절한 가운데, 그대의 은혜와 그대의 고생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소이다. 당신은 내게 충성과 사랑을 다해왔는데, 나는 당신이 하는 것만큼의 만분의 일을 따를 수 없는 것 같소이다. 내 마음으로 당신을 정성껏 위로하여 은혜를 보닫고자 하나, 행함은 항상 등 안하여 그렇지 못하오이다. 우리가 소년시대에는 맛없이 살아왔지만, 늙어가면서 가정의 낙을 새로 지어봅시다.